우수자원 봉사증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인데요. 그동안 실물카드 형태로 되어 있어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합니다.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강서구청 누리집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 민원상담신청,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 메뉴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구민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68곳의 할인 가맹점에서 5에서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누리집 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